지금 곧 아마 보도자료로 배포될 텐데 오늘 논평 발표하겠습니다. 여여야야청청이 나라를 벼랑으로 몰고 가는 거여폭주와 맞을 때다. 청와대 여당 지도부가 그토록 외쳐온 3차 추경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 효과도 담보하기 어려운데 규모가 과도한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5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서 핵심적인 그린 뉴딜 유망기업 육성, 스마트 그린도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자 선정 등을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은 사업 효과가 불확실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공급 사업 목표 155만 명은 올 총 실업자 127만 8천 명을 초과했고 상당수 사업이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다급하다고 국회에 독촉했던 추경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거대한 빚으로 그동안 경제 실정을 땜질하는 용도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뉴딜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양두구육 정책으로 빚내어서 돈 쓰기에 바쁜 인상입니다. 국내 일자리를 느리고 숨 넘어가는 국내 기업들을 도와야 할 예산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세고 있습니다. 탈원전한다면서 중국산 태양광 업체를 배불리는 사이에 기초 소재 폴리실리콘 국내 1, 2위 업체가 가동을 중단했고 중간제품 인고 제조업체는 상장 폐지했습니다. 숱한 추경 유딜 사업도 태양광 사업 재판이 우려됩니다. 수도권 집값을 역대 정부 사상 최고로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의 21차례 부동산 정책은 젊은 세대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산산조각 내더니 이제는 세입자들마저 내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첫 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1,400명을 훨씬 웃도는 1,900명의 보안검색원을 정규직으로 집고용하겠다고 밝혀 일자리를 애타게 찾아온 찾는 수많은 청년들의 채용 역차별 분노를 불러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30년 국회업체의 원칙과 전통을 팽개치고 강탈해 갔던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결국 한명숙 전 총리 불법자금수 사건 판결 뒤집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뒤집기 윤석열 검찰총장 내쫓기에 활용할 목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산산조각나고 북한의 핵위업은 거시어지지만 정부 여당은 북한 달래기만 거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할 정부 여당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무법폭주에 맞서서 국회를 지키며 정부 여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치고 위태롭게 하지 못하도록 독한 야당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